서류는 다 준비되셨고요. 네, 등록증은 제가 거기 가서 복사를 하나 하면 될 것 같고 화물 운송 자격증인가? 그거는 프린트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 등록증 그거 복사하면 되나요? 네, 대표님. 서류를 제가 다 준비를 했거든요. 내일 정도 제가 방문 드려도 될까요? 내일. 이게 신차였나요? 네, 신차인데 등록증은 아직 안 된 거죠. 아, 제작증은 언제 출입을 했죠? 제작증인가. 제사는 16일로 지금 돼 있는데 하루 이틀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고. 네, 가능해요. 내일 몇 시 시간 괜찮으세요? 오전에 괜찮은데요. 오전에 11시, 12시 사이에 어떠세요? 네, 괜찮습니다. 11시 정도에 그럼 그쪽으로 갈게요. 네, 제가 명함 보내드릴게요. 명함 보내주신 거 있는데 거기. 아, 네. 그 본사 주소로 오시면 돼요. 서류는 다 준비되셨고요? 네, 등록증은 제가 거기 가서 복사를 하나 하면 될 것 같고 화물 운송 자격증인가? 네. 그거는 이렇게 프린트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 등록증 그거 복사하면 되나요? 자격증은 여기 와서 복사하면 되죠. 아, 네. 그러면 다 된 거예요. 지역이 어디서 오시는 거죠? 여기 하성 반월동. 아, 가까우시네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내일 그럼 11시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